자 이번 시간에는 주석과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ment라고 하고요. 자 로직에 대한 설명 또는 어떠한 코드를 비활성화할 때 또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의 사용방법을 문서화시킬 때 자 이러한 경우에 주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석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건 간에 이 자바는 그것을 없는 셈치기 때문에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주석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주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한 줄짜리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는 문자가 등장하면 그 문자가 그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는 이 문장 전체 그 같은 줄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주석은 이 밑에 있는 로직이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 로직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문을 작성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줄의 주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의 주석을 작성하고 싶을 때는 자 슬래시 별표로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로 시작하는 이 특수한 문자 사이에 있는 텍스트들은 모두 주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줄 주석은 한 줄만 간단하게 작성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한 줄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줄을 제공하는 여러 줄 주석을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코멘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독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석이면서 동시에 이 자바의 어떤 api 문서를 만드는 어떤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석을 작성을 하시면 이 주석은 슬래시 별표 별표로 시작하고 별표 슬래시로 끝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이 자바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이 밑에 있는 어떠한 코드에 대한 이 실제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석이 있는 이 println이라고 하는 저 이거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이 메소드가 무엇인가를 코드상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석이 돼서 얘가 문서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의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자 여기 있는 이 문서 있죠? 자 여기 적혀있는 이 문서가 바로 여기 있는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것은 특수한 형태의 어떤 기호를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석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세미콜론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건데요. 아마 세미콜론 이런 기호들 보시면 하척에 도대체 뭔가 하고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은 자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특수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문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값 이런 것들을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표현식은 세미콜론을 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있지 않죠. 그래서 문장에만 세미콜론이 붙는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소드, 반복문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문장들 또는 블럭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 기호는 이 기호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은 블럭을 연 것이고 여기 있는 것은 블럭을 닫은 것이기 때문에 닫혀있다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한 줄로 끝나는 이런 문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자바에서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붙여야 되는 곳에서 붙이지 않거나 또는 붙이면 안 되는 곳에서 붙이면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에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세미콜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이죠. 코멘트, 주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리고 세미콜론 즉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인 세미콜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